하이 여러분 곧 다가올 개강 때 개강여신이 될 수 있는 첫 개강의 설레임을 담은 수줍은 듯한 그리고 여리여리한 개강여신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붉은기가 많으면서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건성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면서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준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은 대학생들이 쓰기 좋은 화장품들로 한 메이크업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바로 영상 보러 가실까요? 먼저 컬러 컨실러로 피부 보정을 해주면서 잡티를 가려줄게요 초록색은 붉은 부위에 피치 컬러는 다크서클과 입술 라인 쪽에 발라 통 보정을 해줍니다 이 컨실러가 색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 보정도 잘 되고 커버도 잘 돼서 저처럼 얼굴이 균일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오늘 베이스는 쿠션을 활용해 간단하고 예쁜 표현을 해줄게요 얼굴 중앙부에 콕콕콕 찍어준 뒤 얼굴 외곽 부분으로 펴발라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 쿠션 반톤 밝아지면서 커버력도 좋아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정말 좋아요 노세범 파우더가 모이스처 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확실히 기존의 노세범보다 유분기는 잡아주면서 수분은 유지해주는 것 같았어요 건성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세범 파우더를 바를 때 퍼프를 빼고 케이스 뒷부분을 툭툭 두들겨준 다음에 파우더를 덜어내 브러쉬에 묻혀 사용하고 있어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 봄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으면 안되겠죠 파우더를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준 뒤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만 쓸어 얼굴에 광은 남기면서 유분기를 정리해줍니다 얼굴 외곽과 눈 주변은 브러쉬로 꾹꾹 눌러 확실하게 픽스해줄게요 턱 위주로 브러쉬를 굴려가며 음영을 넣어주고 이마도 쓸어줄게요 광대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콧대를 쓸어준 뒤 코 끝에는 V자 모양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코 중간 부분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 코가 짧아 보이게 해줍니다 오늘 눈썹은 라네즈 쿠션 카라를 사용해줄 건데요 초보자들이 실패없는 눈썹을 만들기 좋은 제품 같아 선택해봤어요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 적절하게 컬러를 믹스해 자신에게 맞는 색깔로 그릴 수 있고 젤 타입인데도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랍니다 내장된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준 뒤 두 가지 컬러를 적절하게 믹스해 내장된 브러쉬로 일자 눈썹을 그려줍니다 제가 항상 하듯이 눈썹 앞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뒷부분 위주로 결을 살려 그려줄게요 스크류 브러쉬에 카키 컬러를 묻혀 눈썹에 살짝 색을 입혀주며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부어보이지 않는 분홍분홍 여리여리한 눈화장을 해줄게요 에스쁘아 컬러 마스터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어떤 피부톤이든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이 제품 하나면 데일리 메이크업 문제 노노 먼저 네이키드 선 컬러로 눈 위 아래 넓게 쓸어주고 페이지 컬러를 아이롤라인까지 발라줍니다 그 다음 블루머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고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해 삼각존부터 눈 아래 중앙까지 일자로 발라 청순해 보이게 해줄게요 앰비어블 컬러를 눈 중앙에 톡톡 발라주고 애교살에도 발라 은근한 펄을 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붉으면 눈이 부어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블레어 컬러를 눈 끝부분에서 굴려가며 발라줘 붉은기를 중화시켜주고 이어서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짧고 단단한 브러쉬에 블레어 컬러를 살짝 묻혀 애교살 라인도 그려 좀 더 똘망해 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블렌딩 브러쉬로 아이올 쪽을 쓸어 아이섀도우들이 잘 섞이게 블렌딩해줘 마무리합니다 아이라인은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1mm 정도 빼주고 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그려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컬링 해준 뒤 컬링력이 좋은 마스카라를 사용해 위, 아래 속눈썹 모두 꼼꼼히 발라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블러셔는 피치 컬러로 여리한 수채화 볼을 만들어줄게요. 볼 중앙 위주로 둥글려가며 발라 혈색 도는 볼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코 끝부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발라야 촌스럽지 않은 볼이 연출된답니다. 이제 화장의 마지막 립! 라네즈 신상인 투톤 매트 립바를 활용해 쉽고 간단한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거 립 프라이머가 들어가 있어 각질 부각도 안 되고 저처럼 얇은 입술도 쉽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어서 짱이에요. 말린 장밋빛의 립을 사용해 예쁜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어주면 개강여신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 메이크업으로 다들 개강여신이 되어서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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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